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펀펀 만화축제의 주제는 리더, 만화로 시대를 읽다였습니다. 축제는 제9의 예술 영역이라 불리는 만화를 통해 시대적 가치와 독서 문화의 변화를 다양한 형태로 체험하도록 기획됐습니다. 3.1 포항시립교양학단의 만화 주제가 연주를 시작으로 인기 웹툰 작가 초청 강연회가 이어졌으며 4일에는 웹툰을 연극으로 풀어낸 공연과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획 전시와 드로잉 공연을 통해 문화계의 즐거움을 만화로 만나보는 유익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 밖의 프리마켓과 코스프레 체험전, 피규어 제작, 만화 캐릭터 체험 등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